유산화와 함께하는 28일 트레이닝, 체어딕 의자를 양손으로 잡고 상체를 곱게 세웁니다. 다리 위치는 엉덩이를 의자에서 떼어 자신에게 맞는 위치를 찾아주세요. 위치를 찾았다면 발바닥 전체를 바닥에 붙입니다. 준비 자세가 끝나면 어깨와 귀가 멀어지도록 어깨를 내려주세요. 어깨를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3번정도 반복해줍니다.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고 상체를 수직으로 천천히 내려주세요. 팔은 좌우로 벌어지지 않게 일자를 유지하고 기역자가 될 때까지 내려와줍니다. 다른 자세로 동작을 반복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